안녕하십니까 꼴대칸 편집장 알템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이었죠 유로 2020 덴마크와 핀란드와의 B조 1차전 경기에서 정말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과거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 덴마크의 핵심 미드필더잖아요 에릭센 선수가 경기 중에 심정지가 와서 순간 쓰러지면서 정신을 의식을 잃었던 상황인데요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회복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지만 당시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날 경기 주심이었던 앤서니 테일러 주심의 발빠른 대처 그리고 덴마크 선수들 뿐만 아니라 상대팀이었던 핀란드 선수들의 빠른 상황 파악 등으로 에릭센 선수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속되어서 정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덴마크 주장 시몬 키에르 선수의 리더십과 동료애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키에르 선수는 에릭센 선수가 공격지역에서 쓰러졌을 때 자신의 포지션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최후방에서부터 달려와서 에릭센 선수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혀를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었고요 물론 에릭센 선수가 쓰러졌을 그 순간에는 드로인을 했던 풀백 선수가 있죠 요아킴 멜레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달려가서 벤치를 향해서 의료진 투입을 강하게 외쳤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상황을 빠르게 판단을 한 다음에 긴급 상황임을 알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에르 선수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팀의 주장답게 다른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에릭센 선수의 주변을 감싸게 했는데요 또 사진이나 중계 화면을 보면 동료들 선수들끼리 팔짱을 껴서 에릭센 선수의 주변을 둘러싸면서 치료받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있었고 아니면 동료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에릭센 선수의 빠른 회복, 치료를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있는 행동이었죠 또한 당시의 관중석에는 에릭센 선수의 아내로 알려진 사브리나라는 분이 피체까지 내려왔는데 이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없이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놀란 그런 모습에서 이제 또 키에르 선수는 에릭센 선수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면서 상황을 좀 침착하게 해주는 또 그런 따뜻한 인간미, 동료애까지도 보여줬었죠 네 시몬 키에르 선수는 1989년생 우리 나이로 이제 33살이죠 만 32세의 노장인데요 2007년에 덴마크 미크일란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이후에 이제 세리에 에이 팔레르모라든지 이제 분데스리가 볼프스쿠블루크 리그원 릴, 터키의 슈퍼리그 페릴르바체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라리가 세비아까지 거치면서 다시 지금은 에이시밀란 임대로 갔다가 이제 완전 이적을 한 선수죠 그래서 2020년부터 에이시밀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밀란에서는 이렇게 오래 뛴 선수는 아니고 이제 1년 좀 남짓 그렇게 뛰었지만 뛰어난 리더십으로 차기 주장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후에 1대0으로 결국 핀란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덴마크 선수들은 이제 동료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상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와중이지만 선수들이 그래도 이 남은 두 경기 토너먼트까지 진출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은 경기에 정말 부상 없이 이런 정말 사건 사고 없이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에릭슨 선수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R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